안녕하세요. 저희는 핵음과 피아노가 함께 연주하는 다음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특이하게 우리나라 악기인 핵음과 피아노가 만나서 연주하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옆에 있는 피아노 연주자랑 저랑 사촌이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같이 함께 음악을 하자 해서 같이 원래 피아노를 연주를 하다가 제가 이제 배신을 때리고 우리나라 악기인 핵음을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함께 이제 음악을 연주를 하고 그래서 평소에도 이렇게 핵음과 피아노가 같이 연주를 하면서 다니는데 오늘 이렇게 음악회 아주 즐거운 음악회 불러주셔서 저희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들려드릴 곡은 이제 워낙 유명한 곡인데요. 왕의 남자에 나왔던 이선희 씨가 불렀던 인연이라는 곡을 핵음 소리와 피아노 소리로 함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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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